이게 일본에만 판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불닭야끼소바를 준비했어요 언니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게 일본에만 판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돈키호테에서 구입한 불닭야끼소바를 한번 먹어볼게요 불닭만 먹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야키소바빵처럼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후레이크는 살짝 바삭바삭하게 좀 씹히는 맛이 있고 불닭 같은 경우에는 카레맛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그 새콤한 그런 맛도 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데리야끼소스가 좀 들어가서 타쿠야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야키소바빵이에요 이게 진짜 톰그때라 오징어 음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250g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먹어요 고기의 고기 고기의 고기 고기의 고기 안쪽으로 가게 고기 고기가 더 맛있어 고기랑 한국에 판매하는 불닭볶음면 면보다 면이 엄청 얇아요. 그래서 먹을수록 면이 점점 곱슬이 풀리고 있어. 그래서 물을 많이 없어서 면로는 면로는 한입이 더 좋을 거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그릇이 더 좋은 것을 먹어보는걸 봐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런데 정말 잘 먹어요. 그릇에 중간에 먹어서 여러분의 그릇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그릇에 중간에 막둑이 더 맛있었어요. 나는 그릇에 중간에더 흐르는 면로는 그가 없어서요. 그리고 내가 이 상태를 좋아해요.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닭볶음면만큼 그렇게 맵진 않아요. 그냥 살짝 매콤하다? 이런 정도? 진짜 별로 안 매운 느낌이에요. 그리고 면이 한국에 파는 불닭볶음면보다 엄청 얇고 그래서 금방 퍼지는데 그 얇은 식감 그런 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소고기랑 양배추를 따로 사서 볶아서 넣었는데 짭조름함이 중화돼서 저는 맛있었어요. 근데 저희 언니는 야채 없이 먹는 게 더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5개 들어있는 걸 샀는데 2개 먹었고 방금 3개는 타코야키랑 같이 먹어보려고요. 혹시 일본 여행 갈 일 있으시면 돈키호테에서 1개 정도 사서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추천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